패티병을 수거해다가 녹여서 만든 리세이클을 원단으로 만든 옷입니다. 내년까지는 50%까지 원자재를 사용할 생각이에요. 사실 50% 쓴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두가 동참하면 우리 리세이클도 많이 소비가 되고 더욱이 생산 원가도 떨어지면 부가가치도 날 수 있습니다. 생산 단가는 높지만 기업의 친환경 경영으로 인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을 보셨을 때 약 3분의 1 이상의 제품이 저희 국내 패티병을 활용한 제품입니다. 패티병 순환의 종착지는 아마 소비자의 선택이 아닐까요? MC세대는 펠페드병을 활용한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얘는 KPR 그게 안 써있네. 그건 아닌가 봐요. 얘는 아니에요. 이게 그건가? 이게 진짜... 옷을 입고 사고 버리는 것도 사실은 지구의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옷을 입는다면 입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도움이 되고 버려지고 문제 덩어리인 플라스틱을 재생섬유로 다시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사고 싶으시고 그런 친구들도 많고 이런 가치 소비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똑같은 제품이어도 환경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상품들을 더 소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을 사용하며 소비를 권장하는데요. 재생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의 선택입니다.